자연 용출이 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온천이 수안보 온천이에요. 그래서 왜 진짜 거기 갔다 오시면 피부가 매끈매끈하면서 뭔가 다르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 수안수에 딱 그대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발랐을 때 그 첫 느낌이 진짜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저도 너무 많이 건조하고 예민해서요. 바깥에는 찬바람 불죠. 안쪽에는 거칠죠. 피부가 이게 마를 날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놀랬던 건 첫 번째 스킨부터가 달랐어요. 보통 스킨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더 쉬는 형태로 많이 보셨잖아요. 펌핑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스킨, 로션 모두. 그리고 스킨을 펌핑을 해보면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뭔가 진한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아주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스킨뿐만 아니라 이 로션은요. 되게 진한 에멀전 형태인데 거기에 있는 보습과 영양 성분이 피부에 쏙쏙쏙쏙 들어가는 느낌이죠. 왜냐면 그 수안부 온천에 그 온천수가 30%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피부가 쫙 먹어드는 그 힘이 다르고요. 촉촉함이 조금 오래간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스킨도 로션도 펌핑 타입이라서 깨끗하게 신선하게 쓰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쓰셨을 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좋은 게 뭔데요? 이거 물어보실 텐데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안수 온천수가 30%요? 와 1%도 온천수 들어가 있다고 얘기해요. 고객님. 그런데 그게 아니라 30% 함유가 되어 있고요. 보습 성분으로는 너무 좋은 마취연추출물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분을 꽉 잡아주고 보호해주는 보호막인 베이타인까지 이 안에 쏙쏙쏙쏙 스킨, 로션, 크림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보습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다른 스킨케어. 진짜 피부에 닿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온천 다녀오면 다르잖아요. 그렇죠. 피부결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실 때마다 느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피부관리하실 때는요.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으셔야 돼요. 왜? 여보 애우들의 비법 중에 하나가 저는 절대로 히터를 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많거든요. 수분 장벽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로션 바르시고요. 수한수 이 크림을 바르시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달팽이 크림, 일명 달팽이 크림. 제형을 보여드리면 굉장히 부드러운 크림 타입이에요. 이렇게 부드러워서 마치 생크림 같은 느낌으로 제 손등에 한번 딱 발라보고요. 이렇게 해서 톡톡톡 두드리면 흡수가 굉장히 빠른데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많이 안 바르셔도 돼요. 이렇게 조금만 바르셔도 흡수가 금방 되면서 향 너무 좋다. 달라요. 이게 향도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피부의 윤기가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겠죠. 네, 맞아요.